지금 그쪽을 유혹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?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? 루저 그런가요? 아닌가요? 방금 이거 위험한 발언은 아니에요 그쪽은 나랑 하기 싫어요? 그쪽은요? 나랑 하고 싶어요? 왜 울어요? 이 쪽 보고 있어요? 예 이 쪽 보고 있어요 사연 안아줘요? 이제 나는 이 춤을 뺏어드리고 내가 쏴야겠어 눈을 멈추고 않는거죠 반 darkness dew 3 반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